어제 1월 14일 오후 4시 20분에 남태평양 바누아뚜 바로 옆에 훈과통과 훈과하파이 해저화산이 새로운 분할을 또 하였습니다. 2021년 작년 12월 20일 오전 11시 2분에 통과의 훈과통과 훈과하파이 해저화산이 1차 대폭발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 1월 3일에 2차 폭발을 했으며 어제 1월 14일 금요일 현지시간 오후 4시 20분에 3차 폭발을 한 것입니다. 통과의 화산폭발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의 지진학자분들과 화산학자분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작년 12월 20일 1차 폭발 때부터 어제 3차 폭발 때까지 서구권의 지진학자분들과 화산학자분들이 계속하여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이 남태평양 바누아뚜 인근이기에 일본의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서방쪽 서구권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 현에 있는 성천 화산 섬인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하루에 133번의 폭발이 있었고 12월 21일에는 규슈의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가 또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와노세지마 화산 폭발 이후에 통과 화산이 폭발을 한 것이고 그 다음 날에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가 동시에 폭발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폭발을 한 것은 저도 지진 방송을 하면서 처음 방송을 했었습니다. 지자기폭풍 태양폭발이 G2 클래스이면서 태양폭발이 인근 인도네시아의 규모 6.6의 강진과 어제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6.6의 강진과 연관지어서 판단하는 그러한 서양쪽의 지진학자분들이 계시는 상황 하에서 일본에서도 지자기폭풍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1월 15일 지자기폭풍 태양폭발이 강력하다는 일본 과학자들과 유럽의 과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오늘 1월 15일 일본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인력, 즉 1월 18일 보름달과 연관지어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월 15일 오늘 토요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지제마에서 또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어제 1월 14일에도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12일에도 규모 4.5의 강진이 연속 두 번 발생을 하였으며 1월 10일에도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폭탄 저기압, 겨울폭풍이 오가사와라 제도를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연일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과거 지진을 살펴보면 이번 오가사와라의 지진은 2015년 5월 30일 오후 8시 24분 일본 도쿄도 남부의 북태평양에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규모 8.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던 상황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 당시에 2015년 5월 29일에 키우슈 가고시마 남단 구찌노 에라부 화산이 폭발을 한 후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